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영탁씨가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영탁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추석 인사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영상과 함께 영탁의 추석 인사 영상 도착! 한가위 맞이 한층 더 잘생긴 영탁 보시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에서 영탁씨는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벌써 한가위네요. 그쵸? 1, 2년 사이가 여느 명절과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보낼게요. 머지않아 만납시다. 언모만! 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 속 영탁씨는 셔츠를 입고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탁씨의 미소는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한편 영탁씨는 지난 21일 탑6의 기념 앨범 감사를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하였습니다. 또한 영탁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소속사 밀락으로 인스타에서 훈훈한 비주얼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1일 밀락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영탁씨의 훈훈한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소속사 밀락으로는 사진과 함께 영탁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추석 인사 잘 보셨나요? 내 사람들의 메리 추석을 위해 미공개 셀카는 덤으로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영탁 공식 계정으로 빠르게 달려가주세요. 추석 연휴 영탁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영탁씨는 그윽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탁씨의 뚜렷한 이목구비로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해 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세련된 비주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뽕상예술대상 후보작들이 너무 쟁쟁해서 떨리는 순간 연기도 대박인 탑식스, 샵, 뽕숭아학당, 뽕상예술대상, 오늘 수요일 밤 10시에 본방송 이라는 글과 함께 영탁씨의 사진 한 장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숱을 입고 있는 탑식스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그 중 영탁씨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남다른 비주얼과 스토피 그리고 섹시미는 여심을 저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미스터트롯 탑식스는 최근 기부를 실천했는데요. 지난 14일 뉘에라 프로젝트 측은 지난 13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에 미스터트롯 탑식스와 팬들의 이름으로 1억원의 기부금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의과대학에 전달된 기부금은 이비인후과 연구 목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미스터트롯 탑식스의 직업특성상 코와 목, 귀 등 주요 신체 기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이비인후과학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영탁씨가 명품 연기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악당에서는 연기에 도전하는 탑식스의 모습이 전파를 타는데요. 탑식스 모두가 여련을 펼친 가운데 영탁씨는 김희재씨와 함께 탑자를 연기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영탁씨는 소감 준비를 정말 안했다. 제가 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배우분들이 잘 차려준 밥상에 젓가락 하나 올렸다고 너스르르 떨어 황정민씨의 밥상 소감을 따라하며 기쁜 마음을 표출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됐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영탁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